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홍콩이고요. 하... 막막하네요. 바다에서 살아남기, 초원에서 살아남기 중요한 거! 짜잔! 전글 필수템들이 모여있는 가방이라고 할까요? 손도끼, 로뿐! 이게 아마 수증 전등일 거예요. 군데레 비빔밥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양심탕. 굿굿! 처음에 기대봤는데 지금 불안한 마음이 조금 큰 것 같아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지금 하늘이 너무... 너무 뜨거워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화창해진 날씨. 하지만 또다시 배 탑승.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진짜 완전... 여기야? 여기 GPS도 안 나오는 곳인 거. 없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뭐 할 것 같은데? 무슨 주락이... 여기도 약간 궁금할 것 같아. 궁금할 것 같아. 내립시다. 근데 벌써 익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오! 답이 있어요. 그래, 여기가 딱! 그냥 주락이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냥 여기 있다고요? 드디어 베일을 벗은 2만족의 생존지는 바로... 괴수의 땅, 코모도 섬! 이게 코모도 약 5천여 마리다. 5천 마리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코모도 섬.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마치 그 뒤에서 정말 공룡 한 마리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도 있을 수도 있겠네. 얘네가 여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여기 자고 있는 데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제 배 위를 막. 여기도 있을 수도 있겠네. 여기서도 긴장해야 돼. 아, 여기 숯불이 깊어서 도마뱀 있어도 안 보일 것 같아. 가보자. 어? 뭐? 뭐 있다고? 뭔데? 왜? 말을 하고 가요. 저거? 뱀이야, 저거? 뱀이야, 저거? 뱀이야, 저거? 벌집. 어? 그럼 여기 안 되겠다. 나 막... 짐 어떻게 해? 기절하는데. 갑자기 좀 위협 있게 다가오듯이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긴 막대기 들고 가, 긴 막대기. 왜요? 뭐 때려야 돼요? 조금 큰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가. 자, 이리 올라갈까요? 이쪽이 낫지 않아? 도끼 켜라. 도끼를 뭘 켜. 버튼 있지? 아니, 그래. 아니, 나오기만 하면 바로 죽어보려고. 바로 죽어보려고. 너도 무섭지? 이거 진짜 무섭다. 오마이갓. 이거. 자, 후보도. 이거 뭐지? 어머! 어머! 소가 봐! 민규야, 민규야. 이거 봐! 뭐야, 저거? 뿅! 저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까만한 거, 까만한 거. 도물. 소 같아, 소. 물소야, 물소. 염소사! 저거 먹어도 되겠다. 염소사! 저거 먹어도 되겠다. 염소야! 참자, 참자! 어디, 어디, 어디? 염소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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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진짜네? 쟤는 잡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도끼, 도끼 어딨어? 내 도끼. 아, 여깄다. 잡... 잡아요! 그... 오빠, 쟤 잡아요. 가자. 저거 흑염소 아니에요, 흑염소? 흑염소 오빠, 그거 보약으로 먹는 거잖아요. 형, 염소 진짜 우리 3일 동안 한 번 잡아요. 먹자, 염소 먹자. 흑염소. 어, 잠깐만, 무슨 소리 나. 어, 나도 삐략삐략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새소리 아니냐고. 어? 소리 났지? 어, 나 들었어요. 소리 나잖아. 저기서 동물 소리 나잖아. 조용히, 조용히 해. 아니, 이게 커머돌 소리 같고. 무서워. 났지? 형. 형, 저희 나무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야? 어디? 대가리 약간 들고 있는 거죠? 저거, 저거? 렌즈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저기? 머리 같아요, 저 가운데 있는 거. 나도 머리 같은 거.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코모도 맞아, 코모도 맞아. 맞아? 코모도 맞아. 대박. 코모도야. 맞아, 맞아. 가까이, 가까이 가지 마요, 오빠 너무. 오빠 천천히 가요. 여기 어디에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 그런데 너무, 너무 안 움직이는데, 그렇죠, 형? 모형 아니에요, 모형? 형, 모형 아닌 것 같아요. 형, 아니야, 아니야. 나 집에 갈래. 우리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모형이잖아.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진짜 큰일 난다. 모형이네. 진짜 큰일 난다. 모형이네.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형, 이거 아니에요. 제발, 아니야. 어? 저거 진짜 아니에요. 왜? 뭐야? 아, 갑자기. 아, 진짜 그럴 거예요? 뭐야? 한 시간을 보고 있잖아, 한 시간을. 아유, 모형이야? 한 시간을 보고 있잖아, 한 시간을. 아유, 모형이야? 아유. 와, 저기서.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너무 짧은가 봐. 24시간 후 상상 속 용이 눈을 뜬다. 야행석인가? 24시간 후에. 용이는 없네요. 여기 없고 내일 보러 가네요. 내일 가로구나. 정확히 24시간 후 야생 그대로의 코모도 드래곤이 득실되는 야성의 땅 코모도 아일랜드에 입성한다.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뿐. 갔어요. 갔어요? 네? 어. 오빠, 불 피웠어요? 불 피워야 해요, 이제. 어, 그 앞에 지금 한의 자리에다. 아, 여기래. 그런데. 그럼 하려면 옆에 좀. 그래, 돌 같은 거 이렇게 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돌 같은 거 이렇게 놔야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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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까지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면 둘은 돌을 찾아와. 돌멩이 우리가. 돌이 많아. 저쪽으로 가보자. 뭘 해? 뭔가 재밌어. 뭐야 이거? 통발. 어, 그거 가져왔어? 여기 좀 작은 물고기 많아서. 그거 던져놓으면 그 안에 개도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낚시 용품들. 낚시대랑 그다음에 통발, 떡밥 이런 걸 챙겨갔었는데 그런 걸 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사다리 만들려고요. 방울 달면 그냥. 여기 올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혼자? 종이 냄비. 뭔가 진짜 막 여기 탁탁탁 꺼내고 탁탁. 아, 확실히 경험자는 다르구나. 뭐야. 정말 던져놓게요. 내 가방에 그 키트 뒷주머니 보면 파이어틱 있어요. 파이어틱 있어요. 파이어틱 있어요. 파이어틱 있어요. 파이어틱 있어요. 파이어틱 있어요. 오케이. 있으니까 살짝 끄네요. 어. 저 자리가 딱 좋겠다. 많다고. 물고기 많다고. 자. 렌터가 갖고 올 필요가 없었네. 뭐해? 어? 진짜 오랜만에 많았다. 이거. 뭐야, 이게? 뭐 시켜줘. 여기다가 좀 무거운 거를 넣어서 바다에 던질 건데. 돌? 돌? 돌 찾아올게. 속해져. 속해져. 그렇지? 이거는 거기 그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색깔만 좀 하얗고 가볍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기능을 못 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기능을 못 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뭐 괜찮지 않아? 보여야 돼? 나도 뭐 시켜줘. 나도 뭐 시켜줘. 이거를 고정할 때를 찾아야 하거든요. 이거 고정할 때? 고정해. 고정해. 여기. 가위. 가위가 어디다 고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최대한 멀리까지 가봐요. 그런데 이게 다 얕아. 빠져려나? 뭐 피 묶어야 되나. 우와. 귀엽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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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쫌쫌 있는 소라 새끼인가? 먹어도 돼? 안 될 것 같아. 이거 낚시할 때 이거 짱이지. 미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빠, 이거 막 올갱이국 이런 것도 있잖아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익혀야지. 이거 먹을 것 같아. 이게 제척품 이런 거잖아, 제척품. 아, 여기 물고기 많네. 멸치인가? 조그만 것들. 잡았어. 뭐? 물고기. 멈추지 마. 어, 너 봐, 너 봐, 너 봐, 너 봐, 너 봐. 멸치 그냥 돌아다녀. 멸치 학자, 멸치 학자. 어, 크다, 크다, 얘. 아, 멸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다, 여기다. 재밌지? 재밌다. 잡살로 물고기 잡고 쉬워요? 잡살로? 이렇게 당겨. 여기다 한번 해 봐봐. 뭘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길 들여놨나? 네? 아, 진짜 힘들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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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진짜 없어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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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걸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의우야, 잠깐만 누르지 마요, 형. 아니야, 이 정도면 돼. 의우야, 잠깐만 누르지 마요, 형.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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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이 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탁! 이렇게 놓는데. 불이 어떻게, 사니까. 죽지. 그래도 좀 숨을 쉬어야죠. 자, 침착하게. 자, 너무 급하지 않게. 자, 눈이 너무 매워, 눈이 너무 매워. 위에 바로 덮으면 안 되고, 반 덮으면 안 되고. 바로 덮으면 안 되고. 안 돼. 위에 또 꺼진다고? 아니, 아니. 아, 물 넣지, 물 넣지 마요. 오케이. 나무를. 나무를, 나무를. 나무에 해야 돼. 그 이 쓸데없는 얇은 거 하지 말고. 아니, 아니. 나무. 알아, 얇은 거 해서 점차 큰 걸로 옮겨가야지. 한 번에 큰 게 앞부터. 근데 이렇게 위에 덮으면 안 돼.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꺼진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꺼질 수가 없어. 어, 잠깐, 잠깐. 형 죽었어요! 오마이갓.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족장님. 어? 족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김 나오는 거 보면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 오빠 죽지는 않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족장님 이런 것도 살리잖아요? 네. 족장님. 크으, 대박이에요! 크으, 다르다. 이게 무릎을 껴야 된다. 우와. 이거 죽말로 할까? 똑같은 거 있어. 족장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통발로 그 빵 만들면 좋은데. 진짜. 쓸데 마! 쓸데 마! 쓸데 마! 우와. 쓸데 제대로다. 너랑 나랑 무기를 확보해 놓자. 그래요. 많이 만들어놔야 돼, 이런 거. 너를 위해서. 수중 사냥의 전설을 만들어 온 족장을 필두로 파보스로 거듭난 정글 2년차, 파닉.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안 닫혀서 쑥 들어가다가 딱 주면 돼. 못해서 잡을 만한 게 많이 없잖아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저녁을 좀 공수를 해와야 되는구나. 갑자기 변만족, 어, 저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걔가 뒷걸음질에 돼가더라고요. 걔는 이 뜰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돌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돌진해서 막 놓치기도 하고. 피 aqui. 자, 대박. 비쌄국. 왜 이렇게 pasó? 트럼페 피 Columbia야. candora mandate. 퍽퍽 소리 난다고 해서. 아, 어. 저 생각이 나 나 most plan. 저희가 왔 Pink Collider들은 왜 이래. 대회iera 비 troubles тех에 Neither have them very unhappy. 객관족. 이 정도로만 오늘 저녁 거리는 충분하겠네요. 우리 돌아갈 거야?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먹 puls찾. 한이가 다 잡았어, 진짜로. 거짓말하면 한이가 다 잡았다니까. 아, 얘 뭐야, 얘? 얘 트럼프 핀씨. 얘 잡으면 뽀뽀 소리 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기 이 정도면 깨끗하게 빼면 되지? 나 생선이 생질이 처음인데. 이거만 안 뜯을 것 같아, 그렇지? 지금 걔 갈려있어요, 배. 잘할까? 조심해서. 어머, 얘는 입을 벌리고 죽었어. 어떡해, 눈을 감고 죽어야지. 눈을 감고 죽어야지. 원래 물고기에 눈을 감아요? 감나? 물고기에 눈을 감아 있나? 몰랐어? 어? 물고기에 눈을 감는다고? 아니, 아니. 꼬챙이 만들까요? 지금? 지금 꼬챙이가 하나, 둘. 내가 잘라줄게. 그걸 뾰족하게 깎으면 돼. 오케이. 진짜 잘 됐다. 와우! 아... 이야, 꽂혔어. 꽂혔어, 꽂혔어. 제대로 꽂혔고. 그러면 익었어, 지금? 기름은 안 익으세요. 이거 기름 중줄 나오면서 골라진다? 기름. 이야... 너무 맛있다. 살을 먹어야지, 이거 살을 먹어봐. 아, 이렇게 열어라고? 너 장갑 쫓아, 네가야. 어, 살을 먹어봐. 언제... 어, 살만 딱 먹는 거야. 음? 우와, 맛있네. 어? 게살. 어, 게살? 편의점에서 파는 게살. 그렇죠? 어? 자국적인 맛. 응, 맞아. 형님. 이건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어, 괜찮지 않네, 지금. 익었어. 이야, 얘는 진짜 웃기게 생겼다. 트럼펫 저건 진짜 한 끼 잘 부르겠는데. 그거는 더 맛있을 거야. 오! 저 화 안 된대요, 이거. 먹어도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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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갈치 같다, 갈치. 좀 갈치. 응, 갈치. 갈치네, 진짜. 갈치랑 쟤랑 비슷하다. 쫄깃쫄깃하네. 이야... 맛있으세요? 내일, 내일 엄청 잡게인데, 이거? 한 발 꺼내러 갑니다. 가서 뭐 뚫채를 만들거나 아니면 작사로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냥하는 도구로. 어, 개 있다, 개. 소라 개. 소라 개. 소라 개! 그런데 어차피 못 먹어서 다시 방금하려고요. 귀엽다. 더 이상의 예행 연습은 없다. 이제는 실전이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용의 후예가 그 정체를 드러낸다.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날 그 모형이지만 그 떨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그 코모도가 막 득식을 득식을 걸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과연 지낼 수 있을까?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는 코모도 섬 안에는 이 섬 안에서 코모도들과 공존하고 있는 코모도 레인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일단 만나서 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는지 가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기 설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놈들은 어땠지? 진짜 공룡같이 생겼구나. 와, 저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저게? 아니, 왜 그냥, 그냥 돌아다녀. 일순간에 긴장시킨 역대급 괴수의 동작. 괴수 걷는 것 같아.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어, 맞아요. 겁날 게 없어, 없어 보이는 걸음이었다. 긴장한 느낌. 다 막대지고 계신 것 봐. 봤어요, 진짜? 어머, 어머. 어디 있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서 찍으세요. 오, 시키다. 우와. 왜 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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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공격적인 상태야.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아니랄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깜깜깜깜깜. 깜깜깜깜. 우와. 우와. 바로 앞에 있어. 혀 완전 나는 것 같아. 근처에 있으면 혀가 좀, 혀를 모르겠다. 오, 이거 뭐. 이거 무서워. 무대뽀야. 무대뽀인데, 진짜? 그리고. 노동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음식이야. 아, 너 어떻게. 나뉘어. 저기 레이저, 레이저 분처럼. 나머지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나머지, 나머지 뒤에 숨어있어요. 네, 저기 나가서 아무데나. 나 진짜 화장실 어떻게 가지? 잠수도 해요? 스윙, 코모도, 스윙, 코모도. 스윙. 어? 아, 진짜 하면 돼. 잠수도 한다고? 살짝 긴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 더 긴장했던 거예요. 드래곤 정말 봤을 때보다. 우리의 슈퍼맨이 긴장한 모습을 보니까. 가방을 좀 놓을까요, 가방을? 어디 어디? 저기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저기. 나무만 그 말뚝칼 나무 있지? 한 이 정도만 한 거? 네, 네. 내 키만 한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나무만 좀 주워다 주고. 지붕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울타리를 얼마만큼 크게 짓느냐. 뭐예요, 우리? 사다리 만들려고요. 바다에서 살아남기? 아, 초원에서 살아남기. 달려오면 나뭇으로 도망가야 하잖아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다리를 만드는 로프 방식이 있어요. 제가 하나 더 걸고 이렇게 하나 더 걸고. 이 울타리가 뚫려서 우리가 혹시라도 공격을 받는다면 높은 곳이 올라가야 하니까. 나는 이런 데뷔를 해야겠다. 우리 팀을 위해 나는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다리를 만들었죠. 대단한데? 이야, 아니 저... 이야, 아니 이거... 고정 출연해야 했는데 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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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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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코만으로 돌아곤 보고 있었구만. 이렇게. 어렵구나. 마지막이에요. 줄. 이거 하면 완벽한 것 같아. 이거만 주시면 되겠다. 어느지. 빠졌으니까 가서 좀 보고 오게요. 그래. 아, 저기? 어. 한번 쫙 훑어봐. 혹시 뭐 먹을 거 있나? 뭐 조개 같은 거 따러 가자고? 야. 내가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코모도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봐주세요, 나오면. 레인저 아저씨들이 같이 오고 있어. 어? 소라. 소라 있어? 얘 움직인다. 조그만 애들. 엄청 많네요. 이거 먹을 수 있나,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 어? 어? 어, 멧돼지 새끼야. 어? 쟤 계속 와, 일로. 새끼돼지 맛있을 것 같은데. 도와줄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 가면 안 돼. 어떻게 잡지? 저런 거 야자나무 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것도 아까. 이것도 열매.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그 아까 말했던 열매도 있어. 먹어도 돼요? 아아. 오빠 까줄게, 새끼들. 응? 근데 음식은. 저, 맛있어. 긴 익었나 봐요. 맛있어? 그래도 뭔가 좀 먹는데. 왜냐면 병만이 형이 신 거 엄청 좋아하시니까. 아, 그래요? 아, 진짜요? 그냥 이거라도 먹어야지. 여기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어, 하나 떨어졌어. 이 정도면.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들고 왔어요. 뭐야, 그게? 짜잔. 그냥 먹는 거야? 아네. 이게 뭐야. 근데 중간 정도가 이거라도 먹어야지. 코모도 섬에 생전 첫날 저녁을 맞이합니다. 아, 진짜 밥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리는 뿌리 식물을 꼭 가져오자. 그래. 그래야 돼요. 야생인 거잖아요. 뭔가 되게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코모도가 있는데? 어디. 코모도가 있는데? 어디. 저기? 눈을 비추는데 눈이 반짝이에요. 반짝이에요. 어디, 어디? 나 안 보여. 저기. 야, 야, 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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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눈, 눈, 눈. 눈 보이지? 하얗게 눈. 눈이 깜빡이해요, 눈이 깜빡이해요. 빗발하는 거 보여. 코모도가 아닌데? 어, 야. 어, 코모도가 아닌데? 멧돼지인데? 여기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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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줄기 쳐주면 돼요. 빨간색 줄기 쳐주면 돼요. 빨간색 줄기. 그게 카사바라고 감자랑 고구마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무서워요, 여기 진짜. 그리고 여기 이게 산이잖아요. 누누 오빠 막 휘적휘적 가시는 거예요. 코모도 조마뱀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좀 용기를 내서 그래도 가보자 해서 레인저분들 계시고 하니까 가봤는데. 아니, 같이 가요, 형. 빨리 와. 누나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무섭음을 참고 가는 거지. 야, 굶어주거나 물려주거나 죽으면 다 똑같아. 좋은 자세야.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던데. 잎사귀가 길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찾았어요? 이야, 이거 크다. 형님. 형님. 형님 대박입니다. 벌칙입니다.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쬐끄만 거 한번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한번 비춰줘. 한입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냥 오빠 굳이 안 껴 안 갖다드려줘. 나보다 발이 빠르니까. 같이 먹으면... 오늘, 오늘은 배부르게 잘하지о. 오늘은. 빨리, 이거 다른 사람들 메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먹을까? 아... 아... 그장님, 저희도 파전화. 대박. 대박. 이게 진짜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벨 누르세요. 근데 이게 왜 전분기를 넣어서 이렇게 좀 걸쭉하게 만드는 걸까? 얘 봐요. 진짜. 좀 우러난 것 같아. 오 마이 갓. 대신 맛 표현을 좀 제대로 해줘 알았지? 그리고 뇌에 소스가 있잖아요.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 여기서 처음으로 간이 제대로 된다고. 진짜. 진짜 맛있을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기대돼. 우와. 국물처럼. 저거 어떻게 하지? 맛있어? 맛있어. 아니요, 국물 좀 봐봐. 근데 왜 우리.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그래? 식구리듯 식구리듯 해가지고. 조심, 조심. 편질부터 해가지고. 와, 국물 장난 아니고? 아, 죽습니다. 뭐야? 우와. 정말 깊은 맛이야. 잘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게 매달을 놔. 이거 더 먹어야 돼. 고기 같은 것 같아. 엄청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스터드 씨. 민규 어떻게 해, 민규. 민규. 민규야. 민규야. 밥 먹자. 민규야. 밥 먹자. 밥 먹자. 진짜 맛있어. 물어나자마자. 어제 말려놓은 거. 맛있지? 민규야, 이거 먹을래? 줄까? 어제 또 생땡다리예요, 이게. 돼지고기라고 해야지 믿을 것 같아요, 저거를. 아, 뒤에 그쪽? 장난 아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다. 약간 오겹살은 너무. 소박하지만 기분 좋은 한 끼 식사도 마쳤으니 야심차게 먹거리 사냥에 나섭니다. 너무 예뻤어요. 물고기들이랑 또 막 노란 물고기는 노란 산호 속에 있고 뭐 파란색 물고기랑 엄청 귀엽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구경했죠. 엄청 빠르게 확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엄청 빠르게 확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잡히고. 물고기 너무 안 잡히니까 물고기를 포기하고. 와, 높은 데 들어가니까 압력이 확 높아지네. 역시나 쉽지 않은 낮 수중 사냥. 대신 그동안 느끼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을 잠시나마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야, 나와. 멍철아, 나와. 오빠. 오빠, 잠시만요. 뭐 있는데요? 뒤로 올라와. 뒤로 올라와요. 뭐 있는데요? 뱀? 바다 뱀 독이 세잖아. 오빠, 야, 민규야, 나와. 뱀 있어, 물, 뱀 있어. 뭐가 있다고요? 뱀. 저쪽 그러니까 나 따라와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나와. 한바탕 소동을 뒤로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해안탐사팀. 우리 꽃게를 많이 잡자. 조그마한 건 있는데. 조그마한 건 진짜 빠르다, 그런데. 작은 것도 잡을까, 그냥?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잡아서 그냥. 다 잡자, 그냥. 너무 빠르는데. 너무 빨라. 여기! 저기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 우와! 아니야! 우와! 아니야! 진짜. 저기 앞에, 오빠 앞에. 엄청 큰 거 있어요. 큰 거 어디?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여기, 여기. 오고 있어. 여기, 봐. 밟아줘. 야!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야! 진짜. 진짜 근데 완전 너무 멋있었어. 도와줘요, 크랩맨. 크랩맨. 크랩맨의 탄생. 한 100마리 잡아보자. 여기다! 자, 오빠 앞에 있다! 액션 배우 같아요. 아,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얘를 그냥 보고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미리 이 정도 움직이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잡고 잡히는 거죠. 그런 고멍을 안 못 봤는데? 있어!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어? 뭐야, 저거? 우와, 개다! 개다! 개야! 개가 커요, 개 커! 오빠, 개야! 개다! 우와! 이렇게? 뒤를 잡아, 뒤. 우와, 안 맞어. 안 맞어. 그냥 들고 가. 우리 이거만 마세요! 가자! 우와! 우와! 크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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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끓이면 되는 거고. 어, 이거 비주얼 장난 아니잖아. 우와, 멋있다. 우와! 몇 마리야? 우와! 이야, 이걸로 간장게장 하면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비주얼 좋다, 이것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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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번째는 다 차질 때. 러 куда쩍일 또 이렇게. continuity? 우와, 한ia! 만 qualceksin, règ molta. 하나씩. 그래, 계속 내가 왜 빵 색인 생각이 나냐 했더니. 저거 봐 봐. 건빵 같지? 건빵은 본 배가 sober이 많이 ell rejection. 저도 맛있는데. 지금 색깔 변하는 거 보여? 빨掛게. 어, 빨개졌어. 오, 빨개졌어. Typom새.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잘래 썰어. 와, 이것 한 마리 나오려. 아, 기분 좋네, 그렇죠? 호우! 호우! 석배가 더 보소하긴 해요. 세우는 뭐다? 사실 우리의 메인 메뉴는 저거잖아요. 지금 에피타이저 그냥. 맞아. 우와. 색깔이. 색깔이. 됐어. 우와. 국물이 못 먹을 것 같은 국물이야. 색깔이 독인데?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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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박. 아이 대박. 아니 저거 누가 한 번 먹어봐요. 아 조용. 아니 저거 누가 한 번 먹어봐요. 아 조용. 아 진짜? 알은 괜찮겠지 알은 맛있겠지. 알은 맛있겠지. 아 이게 모래가 너무 많네요. 아 이게 모래가 너무 많네요. 알 먹어볼래요? 다시 내려오는 거야. 왜 왜 왜. 형 근데 괜찮아 이거 살이 있어요. 이거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이거 더 땡글땡글.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여기가. 아 우리 진짜 전자레인지 없나요? 이게 이게. 아까 먹어도 돼. 구리. 구리로 올리면 돼.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구르네. 아니 됐어요. 형 형. 다리는 익었을 것 같아요. 다리에 발라줄게요. 다리 형. 다리 한 번 먹어보자. 이렇게. 그렇지. 익었어. 오.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냥 얘는 안 익었던 것 뿐이었어. 너무 많아요. 왔어 왔어. 이상한 애가 안 익었어.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이거 제대로다. 와, 딱이야. 아니, 지금이야. 아니, 딱딱해. 아니, 딱딱해. 향이 달라졌어요. 그래? 향이 달라졌어. 음... 아니, 맛있다. 우리도 맛있다. 우리끼리 그래도 되게 잘해 먹었다. 그래, 늦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잡아서. 맛있어. 우리가 직접 해 먹고. 우리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빨리 빨리 불친번으로 시작해서. 불친번 써야겠다, 오늘. 이제 하자. 이제 제대로 하자. 나머지 분도 주무세요, 조심히. 고생 많았다. 오늘, 오늘 휴대전화가 호불 안 좋네. 한 장 주무시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오, 왔다. 뭐? 오, 왔다. 거기 제가 거기 커무도 걸어오고 있어요. 여기 불빛 가르치는데. 다섯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걸어오고 저기, 얼굴, 얼굴. 어? 두 마리다, 두 마리. 어? 혜연아, 짝찌킨? 오빠. 오빠, 이리로 와봐. 빨리 와봐. 아니, 지금 저, 저 컵, 저, 저 컵으로다가 저 컵을 덮쳤어. 우와! 우와! 오, 바다. 육지에는 콩도가 있다면 바다에는 뭔가가 있다. 아, 진짜? 코모도 섬에 육지의 제왕인 코모도 드래곤 외에도 또 다른 제왕이 있다? 레인저의 말대로 바다의 제왕을 만나러 가. 바닷속 세계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 니모를 찾아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딱 그거를 실사판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감상상 시간에 보시는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만의 마음을 내고, 이렇게 감상하셔서 상황이 없다. 이렇게 감상하는 경험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감상하셔서 마음을 내리고, 이렇게 감상하셨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감상하는 경험이, 감사합니다.